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자유투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 수비 실수 하나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력해야 하는지 공감할 생각이 전혀 없어도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바깥에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본인의 존엄 그리고 스포츠 노동자의 존엄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피로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욕하는 네가 저기서 뛰면 10초도 못 버틸 거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 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2020년 1월 28일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박사의 칼럼 제목 민주당만 빼고는 지금을 살아가는 다수의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시대정신을 대변합니다. 한나라당 후보로 지선에 출마했고 초록 국민의당 싱크탱크 소속 인사였던 전직 엔엘 출신 지식인의 양비론적 일갈은 당시 지식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김경률 진중권 박권일 등 많은 이들이 분연히 일어나 임미리 박사와 어깨를 걸었지요. 그 후 4년간 지식계가 거쳐온 발자국들은 한 가지의 열쇠로 그 일관성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쇄적 집단에 보상받지 못한 나르시시즘. 200만이 넘는 시민이 대검 앞에 모여 분노를 표출해도 내가 그들보다 잘났고 그들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50만이 넘는 권리당원이 후보를 뽑아 올려도 그건 다 그들이 멍청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소위 지식인들. 10명쯤 모인 세미나에 앉아 5천만을 움직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일은 복덕방이나 목욕탕에서 떠들고 말면 좋은 수준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읽는 소셜과 지면에 실려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 늘 있지. 1920년대 독일에서 3인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떠들어 나치의 집권을 도왔을 사람들. 2016년 미국에서 클린턴은 퇴행이라고 외치며 트럼프를 측면 지원해 주었을 사람들. 억울한 척 할 겁니다. 그때 정말 3인당이 잘못했다고 미국의 양당제는 타파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그 결과가 전쟁, 학살, 역병, 인종차별로 인한 무수히 많은 인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니들도 지대에 거들었다는 사실을 이 지식인들은 영원히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의 발행인 김규황 작가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소셜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래 진보정치의 쇠락이 뚜렷해지면서 그 원인으로 노회찬 정신의 상실을 드는 사람이 많았다. 죽은 이의 미덕을 강조하고 기리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노회찬 역시 활동 후반기에는 노회찬 정신과 거리가 있었다. 진보정치 운동의 역사는 단지 몇몇 인물의 공과 하나 그 산물이 아니다. 한국의 진보정치는 시작과 동시에 계급타협이라는 그 체제적 기반을 잃고 쇠락의 도정에 선 것이다. 이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진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의 역사는 수많은 사연이 있지만 크게 보아 도리 없는 쇠락의 역사다. 말이 어려워 그렇지 내가 축구를 해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수준의 아침부터 막걸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온 훌리건 아재의 분노에 지나지 않습니다. 번역해드리죠. 자 날 봐. 나는 노회찬처럼 한 사람의 표와 한 명의 당원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정신을 잃도록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 다시 말해 약초를 캐러 다니느라 개고생한 사람의 노력은 인정해줄 생각이 없지만 그 약초의 향을 혹평하면서 내 존재감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싶다는 말이지. 혁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일은 온전히 내 것이어야 하고 민선직으로 나서고 정치조직을 꾸리는 힘든 일을 수행하는 너희는 내게 혹평을 들음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폐쇄적 나르시즘 동호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과 조직이 연결어낸 결과물을 영원히 못 본 척할 것입니다. 평생을 쏟은 목포장애인인권단체의 운동가, 교사노조위원장 출신의 춘천의 초등교사, 최초로 원내에 입성하게 된 현역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본의 사회참여를 본격화한 우분투재단의 창시자 등등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임미리 박사나 김교황 작가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못 본 척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민주당은 빼야 하는 바이패스 디폴트 옵션 증후군을 앓고들 계시니까요. 방송시간이 아까워서 요점만 말씀드리고 인트로를 맺어야겠습니다. 사실 당신들은 더 많은 대중 앞에 설 자신도 없고, 흉한 꼴 험한 꼴 봐가며 조직하고 참여하는 노력을 하고, 그 대가로 상처입고 변질되기도 하면서, 깜냥에 맞추어 사회에 벽돌 한 장씩 올리는 진짜 사회운동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선생님 최고예요 우쭈쭈해주는 사람들만 알고 지내고 싶은데, 설상가상으로 좌충우돌 노력하는 정치인과 활동가들에 못지않은 관심도 받고 싶어서 불평을 쏟아내는 멍청이들입니다. 김교황씨, 고래는 안 그랬습니다.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다 차려오면 음식 맛만 평가하는 사람, 열심히 청소해놓으면 지워지지 않은 조그만 자국 하나 갖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서 재구실 못하고, 사회도 그런 녀석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데, 왜 저 헤이터들은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진보와 보수 모든 언론에 사랑받을까? 심지어 원내에 있다 해도, 주요한 의정활동이라고는 당내 분란과 탈당서사 빌드업뿐인 그 사람들을 말이죠. 반찬 타박을 사회비평으로 포장하는 그 비루한 솜씨들은 인정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찬 타박커들을 선거권자들이 열렬히 무시해준 결과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성적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하실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하면 할수록 이 일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과 맥이 닿습니다. 시사는 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해석의 자유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만약 완전히 틀렸는데 반성하지 않는 미디어가 있다면, 그들은 이 해석의 높은 자유도를 악용한 것이지요. 헬마우스는 이번 총선 기간 아무리 봐도 확 틀린 일부 레거시 미디어에 주목했습니다. 헬마우스 쿵으로 꾸며드리는 24년 4월 3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앞에 이야기한 분노는 이번에만 꺼내고 최대한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 선거 방송 동안에 제가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선거 방송 동안에는 화를 내면 안 돼요. 맞아요. 윤세민 에이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우리 청취자와 여기 앉아있는 저, 그리고 몇몇 게스트들의 즐거운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요? 저런 다짐이 언제 깨지는가? 뭐요? 우리 모두는 상당히 금방 깨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안 돼, 진짜. 이러면 안 돼. 이제 정권 바뀌고 민주당 한참 이겼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글쎄? 체면 치뢰는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백석은 넘겼으니까. 살았죠. 체면 치뢰보다는 생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헬마우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이번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맞춰서. 그랬다고 자꾸 자랑하더라고요. 가장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틀린. 그렇습니다. 시사평론가. 출구조사를 맞췄다는 건 대박 틀렸다는 거죠? 졸래, 졸라 틀렸습니다. 출구조사 나왔을 때 바로 찍어가지고 우리 단텔방에 바로 올리고, 막 딴 데도 야, 개헌이다 막 그랬거든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고 박판규 변호사만 아는 얘기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박판규 변호사하고 밥 먹었을 때 나오는 길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190일 것 같다. 라고. 근데 가끔 방송에 말하고 싶은 욕망도 생기는데 절대 안 그렇게 되는 게. 안 했죠. 왜냐하면 말하면 틀리거든, 방송에 말하면. 그럴 때는. 뭘 말해요. 인스타 스토리에 190만 쓰는 거예요. 아, 텀포스팅이에요? 틀렸잖아. 그러면 새로 산 신발 사이즈 같은 거라고. 저는 심지어 1년 정도 총선 해설을 했는데 숫자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일날, 4월 10일 당일날 두 명의 진행자가 저한테 숫자를 내놓으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진행자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한 명은 강성범이고 한 명은 권순표인데.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범위로 얘기했습니다. 201석에서 205석이 범야권 의석일 것 같다. 그게 정확하게 MBC 범주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MBC 권순표 국장이 중간값 같은 거 말고 딱 그냥 숫자 하나만 해라. 찍어라. 203석 했는데 MBC의 중간값이 204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뭐랄까요. 그날 말한 사람들 중에 제일 비슷하게 맞췄는데.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틀린 안타까운 비운의 정치평론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도 그랬고 투표 선거 날 당일 하루 종일 모든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숫자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좀 반성하게 된 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어쨌든 끝까지 잘 참은 건데 저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1주 단위 2주 단위 그러니까 총선 한 달 전쯤까지는 한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 나온 거 보고 이제 계산을 했었고. 1주일 단위로는 이제 한 달 남기고부터 쭉쭉쭉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계속 세고 이제 변화하는 폭을 뭐 가늠을 해보고 이런 걸 해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분위기만 전달하지 얘기는 안 했었던 게 나름대로는 스스로 칭찬하는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이제 숫자라는 거. 네. 맞아요. 특히 이제 헬망스 코너처럼 긴 시간 녹음하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나 자료를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드립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송을 만들 때마다. 게다가 이제 이 준비를 대부분 저는 이제 새벽 시간에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에 준비한다는 걸 스스로 늘 경계해야 되겠구나. 출구조사를 이제 새벽녘에 대충 맞춘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 또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반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버깅을 좀 하겠습니다. 리버그 530회 헬마우스 코너에 대해서 저희가 인용했던 평론을 쓴 평론가께서 반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상민 평론가가 저희한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쓴 글은 박유하나 최범의 평가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며 이러한 입장이 있음을 언급하고 분명히 고민해야 할 지점은 있지만 이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 활동은 물론 위안부 소녀상 역시도 그저 민족주의적 표상에 그치지 않는 움직임은 정작 당시 윤미향 의원을 놓고 불거진 일련의 논란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음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의 전반부에서 저는 위안부 소녀상을 비롯해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사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인용하는 차원에서 박유하나 최범 허윤 등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금희 시살의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논쟁이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민족주의적 언급을 놓고 불거지는 상황을 짚은 뒤 후반부에서 그 논쟁을 생각해 볼 거리는 분명히 있고 기존 운동이 지니는 한계를 인식하는 것과 별개로 위안부 소녀상의 제작자 김석영 김훈경은 물론 정대엽 정의원의 운동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일국의 한정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에만 갇혀있는 채로 움직이지 않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제국주의 국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국가와 연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소녀상과 위안부 운동이 폐쇄적으로만 흐르지 않았음을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박유아를 비롯해 최범이 내놓은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글에서도 이를 훌륭하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네, 긴 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여러모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성상민 평론가의 반론이 맞는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네, 저도 메일을 받고 제가 썼던 원고를 다시 점검을 해봤는데 제가 적은 원고가 구성이 헷갈리게 돼 있으면 저도 헷갈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성상민 평론가의 글과 최범 씨의 글이 제 원고상으로도 얼른 봐서 구분이 안 되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고 발취된 부분을 넘어서 끝까지 보면 성상민 평론가의 주장은 주제의식은 전혀 다릅니다. 최범 씨의 글과 성상민 씨의 글을 섞어서 적어놓은 원고로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유PD님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다시 다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원고 쓸 때 더 엄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던 뜻입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속상한 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반론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부 확인을 거친 뒤에 관련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씨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퍼 자수는 너무 많고 그새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옥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이번 주의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자 이번 주의 헬마우스 코너는 530회에 했던 실수를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저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 등장은 아저씨들 다 틀렸습니다. 안 틀린 자 제로 심지어 임병빈보다 훨씬 많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정치평론이라는 영역 정치를 컨텐츠 대상으로 다룬다는 거는 맞고 틀리고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준석이 아니잖아요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좀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 풀 때도 선생님들이 항상 저 혼낼 때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풀이 과정이 문제다. 그렇죠. 너는 풀이 과정이 없다. 즉 찍었다는 얘기다. 이런 게 가장 아픈 지적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찍는 사람은 그 문제를 푼 게 아니죠. 옛날에 관련한 논란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덧셈까지만 배운 아이인데 지금 제가 정확히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6 더하기 6 더하기 6운이라는 문제였는데 풀이 과정에 아이가 곱하기를 쓴 거예요. 아직 곱하기를 안 나갔는데 선한 학습을 한 거죠. 이거를 틀렸다고 채점한 선생님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틀렸다고 봐야 되냐 맞다고 봐야 되냐 그렇죠. 훌륭한 스승이네요. 그런 문제인 거라서 저는 그걸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방송 준비를 하기 전부터 저희가 보통 유피디님하고 저하고 한 3주 전쯤에 방송 녹음 3주 전쯤에 대화를 해서 아이템을 결정을 하는데 저는 사실 한 두 달 전에 이미 이거를 이번에 헬마스코너 아이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거를 아저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전에 사장 남편도 유튜브 채널에 다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언뜻언뜻 무슨 얘기를 하고 싶구나를 아실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소위 레거시 미디어 기성매체 기성매체 중에서도 메이저 매체들과 거기에 출연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평론가 타이틀을 달고 밥벌이를 하시는 분들의 무도함과 그들의 무도함이 낳은 최종적 몰락에 대한 이야기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것입니다. 사장 남천동을 즐겨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계시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임경빈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재미없어 할 것 같으면 여기로 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땀 흘려 말해도 저도 반응을 보거든요. 슈퍼챗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3분 30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채팅방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아 그럼 거기서 끊습니다. 조금 이따 광고에 뭐 먹을지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끊어야죠. 아 요거는 헬마스코너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요렇게 오는데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방송이 훨씬 더 깊게 오래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평가로서의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 창구가 또 헬마스코너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항상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녹음 당일날 새벽 1시 42분쯤에 화장실에 한번 가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이제 그날 녹음 원고를 마무리하는 당일 새벽 3시 35분쯤에 이제 퇴고라고 할까요. 이제 다시 이제 쭉 보고 녹음 파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아 아 재밌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항상 반복합니다. 사실 원고 쓸 때 자지런한 현상이죠. 아 모든 글쟁이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결국에는 뭐 이제 그런 과정인데 오늘 나온 어떤 이 결과물 저 스스로는 매우 만족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 이제 고민에 공감해 주실 분들이 22대 총선 과정을 통해서 많이 생겼을 것 같아서 맞아요. 같이 좀 이야기해 볼 포인트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네. 네 줄 요걸로 깔았어요. 네. 짜를 통해서 수많은 오번역본이 난무하게 된 유명 영화 다운폴 다운폴 대우운테르강 아 대우운테르강 네. 저는 이제 그 소설도 소설라고 해야 될지 늦보라고 해야 될지 책도 보고 이제 영화도 봤는데 네. 이번 총선 결과를 한 달 앞두고 이 제가 쓸 원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원고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목은 몰라 내가 유피디님한테 보내놓은 제목은 몰락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저걸 안 쓰겠죠. 네. 항상 제가 보낸 걸 안 썼습니다. 그럼요. 모든 출연자는 동일한 일을 겪어요. 저는 몰락 원인과 결과의 양상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왜 몰락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산 벙커의 윤석열 그렇죠. 영화 다운폴은 이제 벙커에서 있던 말년에 히틀러를 옆에서 기록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죠. 이거 사운드 살짝 들려드리면 바로 아실 텐데 네. 들려드릴 수 없겠죠. 최종 히틀러의 마지막 13일인가 그럴 겁니다.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을 다룬 영화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 현재 시점 기준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공식 출근하지 않은 지가 3일째입니다. 대통령실은 하루만 출근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목격되지 않았다. 혹은 흔적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목격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주말에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일 기준으로 목요일 금요일 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수요일 밤부터 그는 용산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극정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자기가 청와대를 뛰쳐나와서 구축한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성곽 그건 한남동 관저까지 포관한 작은 성곽이죠. 옛날 중세식으로 하면 내성이죠. 내성 성 안의 성 사대문 안에 자기 내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 지금 스스로 갇혀있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그 벙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히틀러의 영화에서의 그 대사 그건 명령이었다. 휴타이너의 공격은 명령이었단 말이다. 기억나요. 장면도 찾았는데 틀을 수가 없다는 게 그동안 군대는 몇 년 동안이나 날 방해를 해왔어. 내 앞길을 막고 있던 것밖에 한 일이 없어. 난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야. 그래도 난 혼자 내 혼자 힘만으로 정복을 했어. 이 온 유럽을 말이야. 이 배신자들 처음부터 너놈들한테 배신당하고 쏜 거야. 그러니까요. 그때 막 심한 말씀이십니다. 이러다가 카이틀과 요들을 앞에 놓고 호텅을 치죠. 나이프 집는 것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육사 나오면 뭐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연필을 던지죠. 그렇죠. 그 장면 2004년 영화 몰락입니다. 패러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워낙에 오염된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팬코 딸이들이 워낙에 이 장면을 좋아해서 그리고 팀이 꼴찌할 때마다 이 영상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슈타이너의 공격입니다. 슈타이너 분견군이라고 독일 내에서는 통칭하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6.25전쟁 때의 국민 방위군 같은 개념인 건데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임의의 부대를 조직합니다. 그렇죠. 향토예비군 형식으로 다가 해서 이 정도의 가상 병력을 만들어주고 이걸로 베를린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포위망을 뚫어라. 소련군의 포위망을 뚫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분견군은 조직될 병력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명령은 수행할 수가 없는 하지만 망상꾼 히틀러의 벙커 안에서 혼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슈타이너의 공격 우리에겐 군대도 있고 내가 공격 명령을 내렸다. 내렸고 그래서 일발 역전을 혼자 꿈꾸고 있었죠. 이미 슈타이너 군이 움직였을 거니까 곧 소련군의 배후를 칠 것이고 베를린은 포위에서 풀려날 것이다. 일발 역전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강화조약을 맺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똑같은 사람이 용산 벙커에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윤석열이라는 남자 그 남자는 자기가 믿고 있던 윤석열 슈타이너 분견군 의대 증원 2천 명 그렇죠. 나에겐 2천의 부대가 아 그렇구나. 그렇죠. 앞으로 시계를 돌리면 더 있어요. 부산엑스포가 성공하고 그렇죠. 이재명을 빵에 집어넣고 빵에 집어넣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로 다시 돌아온다. 조국은요? 조국은 문제도 안 돼. 감옥에 갈 거거든. 그렇죠. 네. 그 시나리오가 마련된 게 2년어치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히틀러가 바르바르사 작전을 시행하던 그 순간 하고 비슷한 작전을 2022년 한 10월경부터 자기들끼리 작동을 시켰던 건데 그런데 슈타이너 분경군은 없었고요. 그리고 슈타이너 분경군을 믿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갈 그게 51분 담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명령을 내렸는데 왜 수행을 하지 않았지? 그렇죠. 이것들이 날 배신했어. 난 처음부터 배신당했어. 이런 51분 동안의 일가를 한동훈의 눈앞에서 침을 치기면서 내가 명령을 했잖아. 다 마찬가지 똑같은 놈들이야. 어. 너도 검찰청 나왔지? 수저와 포크 드는 것 밖에 모르는 놈들. 토시만 끼면 다 검사냐?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우 높죠. 이번 주 헬마우스 코너의 니주 시간이었어요. 뭐예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김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쳤다. 오프닝이었어요? 뭐야? XSFM입니다. 딱이에요? 쳐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이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지버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지버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 콕 헬마우스 전용으로 광고를 좀 늦추기로 했어요. 본편이 네 주인 거 너무 싫어들 하시는 것 같아? 그거 너무 심하죠. 네. 죄송하고요. 옷광고 하겠습니다. 2024년에 선보이는 두 번째 10주년 반팔 티셔츠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헬마우스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파란색이고요. 출시 시기를 제발 두 달만 빨리 했더라면 무신사 뺨쳤을 텐데 그러니까요. 두 번째 10주년 반팔 티셔츠 완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샘플 완성이 되어있고 헬마우스는 샘플을 받아갑니다. 네. 직접 제작한 원단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직원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콘텐츠 기업에서 왜 원단을 짜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경량성 10초만에 땀을 식히게 만드는 기능성 원단입니다. 제가 컨텍스트를 찾아 헤매다가 동대문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텍스처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텍스트가 아니고 텍스처. 문제점이 있다면 입은 듯 안 입은 듯해서 가끔씩 안 입고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파씨의 그런 사연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능성 원단의 경우 특히 이제 건습이라고 뭐지? 속건성 속건성 원단의 경우에는 퀵드라이 섬유유연제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땀을 빨리 식히게 만드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섬유유연제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건조기는 잘 돌아가는데 섬유유연제를 사용 안 하시는 의류들이 집에 있으실 거예요. 쓰셔도 되지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안 쓰시는 게 속건엔 기능을 남겨놓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디자인은 두 가지. 카르텔 디자인.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카르텔 디자인과 디케이드 오브 러브 두 가지 디자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프 화이트 색깔하고 로얄블루 색깔 까만 색깔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군요. 오프 화이트는 확실히 아이보리 컬러 파란 색깔 까만색 컬러가 있고 사이즈는 다섯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듯 스몰부터 투엑스 라지까지 10주년 시그니처 분홍빛 그라데이션 디자인도 있고요. 이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줄이 들어가 있어요. 티 전체가 분홍색인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홍색 그라데이션 디자인 요소가 디지털 두 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가 있는데 데케이드 오브 러브는 카르텔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마침표를 우겨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프일은 언제냐? 4월 27일입니다. 27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언제야? 오늘 기준으로 하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액세스몰에서 판매가 오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세요. 4월 27일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탄핵을 향한 시계가 느리게나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탄핵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지명해놓은 대법관들이 좀 많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건 보수가 멸망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에 오프닝 때 출구조사 얘기를 했는데 출구조사가 실망감을 더 가중시킨 건 있습니다만 1회 초에 10대 0으로 이기다가 내내 끌려다니다가 9대 10으로 이긴 기분이 드는 거죠. 공팬들이 사실은 한 12대 3 정도로 이긴 건데도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제가 정치평론적으로 한마디만 얹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심지어 탄핵의 시계가 느려졌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까? 심지어 원래 돌아가야 되는 속도에 더 맞춰졌다는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203대 97 정도가 됐었더라면 안 나야 됐을 여러 부담들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원사이드 게임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시작할지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헌법재판관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지난 2016년 17년에 걸친 박근혜 탄핵을 봤을 때도 보수 내부의 배신자들을 명확하게 뽑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게 소위 진보층의 일방사이드 공격으로는 작동되지 않는 정치적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는 나쁘지 않는 결과 더 좋을 수 있었지만 나쁘지는 않은 결과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소위 탄핵 내지는 이번 하야,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거는 헌법재판소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형사법 절차, 그것도 특검에 의존하는 게 더 강해질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차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내린 명령이 키가 될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요 변수는 특검입니다. 지금 의석수로 가능한 건 필리버스터 저지와 패스트트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봤을 때 국회의장 자리, 법사위원장 자리 있으면 패스트트랙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죠. 조국혁신당이 원내 진입을 했는데 의석수가 공교롭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원내 교섭단체가 야권에서 두 개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그런 과정들, 의회의 내의 절차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들은 지난번이랑도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게다가 저는 요구 한마디만 얹고 가죠. 국회의장이 이번에 바뀔 텐데 21대 국회의의 국회의장들이 아주 물에 물 탄 듯한 사람들이었는데 아 그럼요. 이번에 국회의장은 민주당 대통령을 탄핵해봤고 생일의당 대통령을 탄핵해봤는데 탄핵과정과 관련해서 안 해본 게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봉을 안 두들겨봤습니다. 이른바 탄핵 삼연봉. 이거만 되면 탄핵에 대한 헌정사 최고 전문가 이미 그렇지만 언디스프티드 챔피언이 됩니다. 진짜 탄핵 삼연봉이네. 소위 드래곤 슬레이어 이런 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과정과 종합해봤을 때 최종적인 몰락 과정 안에서 이번 총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사실은 비평의 지난 1년 동안의 목표였어야 된다고 저는 비평가로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향점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르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이 지향점을 가지지 않고 다른 엉뚱한 목적을 가졌던 비평가들이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비평을 동원했다. 그 결과로 지난 한 석 달 동안 그들이 뭘 했는가를 까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히틀러의 벙커를 말씀드린 게 최초의 진단이 실패를 하면 이게 전략의 실패로 이어지고요. 그게 이제 소위 독일 제3제국의 최후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략 실패가 실행의 실패로 연결이 되고 잠깐 초반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애초에 전략 수립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실패를 깨닫지 못하면 졌을 때 피해 최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수습이 안 되고 몰락이 됩니다. 총체적 실패와 함께 몰락한 게 히틀러의 제3제국인데 지금 그 총체적 실패를 떠안게 된 걸 저는 한국 보수, 한국 수구 세력의 민낯에서 봅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개인이 아니고요. 히틀러가 몰락하면서 1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이 함께 몰락하고 역대급 최고의 건축가가 함께 몰락하고 재능이 뛰어났던 장엄한 다큐 감독도 같이 몰락하는 그 세력의 총체적 몰락이 왔었던 것처럼 한국 보수 세력도 윤석열을 혼자 몰락하지 못하고 더 큰 몰락으로 함께할 것이다. 박근혜 때도 봤던 것보다 더 큰 걸로 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때 몰락했던 사람들, 광고 감독이 있었고 스포츠 감독이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죠. 고위 공직자들, 여럿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거고 거기에 소위 메이저들, 비평을 하는 신문들과 비평을 하는 평론가들이 포함되게 됐다. 그리고 그 몰락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히틀러의 몰락이라는 장면도 그렇고 히틀러의 붕괴도 그렇고 이 사단 나지 말라고 있는 게 참모들과 비평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나고 이 사단이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대통령이 깜짝 놀란 이유는 참모들과 비평가들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왜 나만 몰랐어? 이거거든요, 사실. 문제는 대통령이 신뢰하는 비평가들의 다수가 이봉규 TV나 고성국 TV에 있다는 것이었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대사 니들이 다 나만 속였어 는 참 그렇죠. 참이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조선일보도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들었죠. 그런데 왜 비평을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실패가 이번 총선이라고 보는데 자기들의 익숙한 틀에 맞춰서 일어나는 현상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그건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을 하는 거죠. 내 틀에 맞춰서 재단을 하려고 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 목적에 동원하려고 들고 그리고 2000년대까지 자기가 원래 빛나는 시기를 보냈던 그때는 이게 맞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라는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그 모든 인물 유형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거고요. 수사를 시작하면 죄인인데 정치 비평이 왜 재밌냐면 우리는 원래 주관과 주관의 대결이에요. 정치는. 그렇죠. 그래서 100% 정확한 언애러시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 주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아주 해괴한 주관도 참이 될 수 있는 게 정치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해괴한 주관이 있는데 그게 계속 해괴하고 마이너예요. 그런데 메이저 한 정치 세력이 그걸 계속 밀어붙입니다. 아무튼 이봉규가 그랬다니까? 그러면 망하는 건 피할 수 없죠. 그렇죠. 그게 히틀러의 다운폴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상당수 레거시 미디어가 협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웬일로 헬마우스 코너의 주인공이 이번엔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봉규나 놀리고 고성국이나 놀리면 그러면 쉽지만 더 신나고 웃기고 그런데 심지어 정말 놀라운 일은 이번에는 이봉규 TV나 고성국 TV나 신의 한수보다도 레거시 비평가들이 더 틀렸습니다. 더 나쁘게 틀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위 레거시 비평가들을 제가 요리 재료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라는 직업이 사실은 저도 한 3년 반 정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저처럼 그냥 유튜버에서 하는 말이랑 레거시 미디어에 가서 하는 말이랑 조금씩 바꿔서 얘기하는 애들은 잘 안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얘기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면 되니까 아침 저녁 군기가 바짝 다르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잘 찾아보면 3명의 헬마우스를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저희 장인은 그래서 MBC만 봅니다. 사위 같아 보일 때만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집 올 때의 사위를 만나려면 MBC 라디오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잠깐 보시고 심장정지 오실 뻔해가지고 안 보셔요. 그런 어떤 자기 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까부는 거는 이 매체의 특성이 맞춘 것이다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론가라는 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방송작가하면서 많이 봤지만 점점 자기를 잃어갑니다. 본인은 그게 자기를 강화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과정을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봤었지만 그런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지가 뭘 한다고의 상태가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비평가 평론가라는 거는 일어난 현상을 분석해서 그걸 알기 쉽게 전달해 주는 게 기본적인 직업 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심판자 내가 판단자 혹은 내가 지시자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평론가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하면 답이야라는 애티튜드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공부도 안 해와놓고 착각하여 준 거 그대로 보고 있는 주제에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내부자들의 백윤식 씨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너희는 개돼지들이고 그렇죠. 내가 이야기한 대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런데 저는 항상 그분들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가 뭘 한다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 스케줄들을 쭉 정리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침 라디오를 다 이제 끊고 운동을 하는데 금요일만 예외적으로 여의도에 갑니다. 여의도에 가서 금요일 점심시간을 비워서 금요일 점심시간에 기자들이나 혹은 국회 보좌진들로 팟을 몇 개를 구성을 해서 점심을 계속 돌려서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도 섞이는 경우가 있고 KBS 기자가 섞여 들어오거나 CBS 기자가 섞여 들어오거나 국제신문 기자가 섞여 들어오거나 다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르게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어저께 만났던 그 평론가 할아버지가 뭔 헛소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뭔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분이 컨택할 수 있다고 나한테 자랑했었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여당의 중견 정치인이거나 뭐 민주당의 삼선 정치이거나 뭐 아니면 조선일보의 부국장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에 갇히면 진짜 하루 종일 정치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오히려 놓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삼선 국회의원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진짜 고민하는 생각을 얘기를 안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직업 정치인들과 직업 당직자들 직업 정치부 기자를 무시합니다. 자기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가 직업이 아닌데 그렇죠. 필드의 얘기를 모르는 평론가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직업이 정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착각합니다. 저는 직업이 정치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이죠.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거든요. 당직자들 정치인들 정치부 기자도 약간 비평가지만 그런 진짜 그걸 일로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쿨한 척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겸손을 잃습니다. 내가 정치인보다 어떻게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하겠습니까. 모르죠 나는. 그냥 가운데 참은 무해전 수도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놓치게 된 거 큰 틀의 전제를 자기가 틀립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전부터 계속 제가 하는 유튜브에서 강조해왔었던 게 이미 정해져 있는 1년 뒤 총선의 구도 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게 변하는지 아닌지만 관찰을 했습니다. 1년 전에 결정되니까 KBS와 한국리서치가 2023년 5월부터 해왔던 한 달 단위의 정기 여론조사 그걸 보면 2024년 4월 4일에 6차 조사까지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평가가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언제? 1년 전에 1년 전에 부정평가 55% 긍정평가 39% 였고요. 1년 뒤인 2024년 4월 4일에 부정평가 62% 긍정평가 33% 였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2년 차에 가장 낮은 맞아요. 우리는 선거가 다가오면 누가 확 말했네 누가 범죄 있었네 누가 뭘 했네 왁자지껄 짜글짜글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결국 국정운영평가 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의미가 없구나. 난 독재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국면 국면에는 그보다 더 낮은 대통령도 있을 수 있는데 레인덕 땐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2년 차에도 더 낮은 대통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차 4월 4일에는 그럴 수 있는데 1년 내내 그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2년 내내 그랬던 대통령. 그렇죠. 임기 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 7월쯤부터 30% 초반으로 무너져서 한 번 더 회복하지 못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거냐 아니냐는 장기 관찰하는 사람한테 남겨지는 과제잖아요. 그런데 비평가는 장기 관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크를 중간중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어? 이거 안 바뀌네. 아니 그러면 야 이거 2023년 5월 9월 12월이 된데도 안 바뀌어? 그럼 이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마음속에 판단을 내려놓고 나머지 후속 흐름을 관찰하는 거죠. 그런데 안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론은 어떻게 갈 것이다 를 대충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총선의 성격에 대한 물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와 총선 성격을 정부 지원론으로 볼 것이냐 정부 서베일 서베일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여론 M 지금은 정치 오타쿠들은 항상 보고 있었던 그 지표인데 가장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핵심 지표는 총선 성격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국민의힘이 가장 좋았을 때 잠깐에도 이 격찰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정권 견제론이 항상 여론 M으로 보면 6개월 가까이 한 4개월여 동안 항상 정권 견제론이 압도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표를 보고 있는데 총선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정부 지원이냐 정부 견제냐 의 두 가지 답안만을 내놓은 것 같은데 현격한 차이가 나면서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이 언제나 정부 견제가 우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의협을 미워하고 있을 때도 이건 뒤집어진 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협 얘기 나오니까 얼른 생각이 났는데 뭐 일태면 이제 부산 수영구 경기도 성남 분당 갑 을 지었고 뭐 이런 곳들이 의사 많이 사는 의사 많이 사는 동네 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비평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게 이번에 의사들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의사들 집단지역에서 의사들의 이탈표가 나와서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의사들이 뻥을 쳤습니다. 최소한 블라인드에서 이말저말 써있끼던 의사들은 우리에게 뻥을 쳤습니다. 왜 뻥을 쳤다. 단순히 부산 수영구에서 보수 결집이 일어나서 정현욱 후보가 이겼다. 분당 을에서 보수 결집이 일어나서 김은혜 후보가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선거 구별로 봐야 되는데 선거 구를 쪼개보면 병원이 많은 동네에는 병원 근처나 병원 건물에 투표구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구만 타겟으로 볼 수 있어요. 높은 확률로 의사들만 혹은 의료계 종사자들만 집중 투표하는 곳이죠. 분당 을이든 부산 수영구들 대형병원이 있는 투표구에서 별다른 이례적 변화 없이 70% 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애초에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찍어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좀 작은 사이드 스토리인데 지금 의협과 윤석열 정부의 대치는 극우와 극우의 국지전 그렇습니다. 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어떤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에 평론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잘못된 해석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전략대로 갖다 줬다고 칩시다.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의협 주변에 있는 어떤 의협과 친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윤석열도 두 손을 들 거고 의사들도 우리말을 들으면 국민의힘을 안 찍어줄 거야. 둘 다 틀렸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왜 이 국지적인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4월 11일 밤에 한번 쭉 복귀를 해보니까요. 여러 포인트들을 보는데 그중에 특정 투표구를 찾아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아저씨들이 떠들었던 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본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지 졌으니까 그러면 그건 의사들은 어떻게 했지? 라고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는 똑같은 거예요. 2020년 총선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애초에 헛생각이었다는 거고 그 분석은 맞을 가능성이 없는 헛소리를 아무런 인사이터 없이 혹은 분석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틀리겠죠.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자꾸 뭔가를 찾아보는 성격에 맞춰서 선거의 성격에 맞춰서 비평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구상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없이 정치 비평이나 평론을 그냥 야불이 터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토리를 풀어서 시청자들 재밌게 해주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정치 비평이랍시고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방 대방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두 개의 데이터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와 총선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의 스토리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어 지식인에 어떤 고등학생이 글을 올린 거예요. 정치 비평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에 이렇게 달린 거죠. 내가 정치 비평가라고 생각하면 정치 비평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이번 주에 복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엄경영.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XSFM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네 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커뮤니티에서는 엄문어로 더 유명한 분이죠. 맞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인데요. 이분이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다른 평론가들이 이 사람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외환평론가들도 대정신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자료를 보면서 준비를 해서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할 대표 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지만 엄문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왜 엄문어가 됐느냐 2020년 총선 때 180석을 민주당이 확보할 것이다 라는 숫자를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은 틀렸을 때 혼자 맞췄다 라는 보수 언론들의 수식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몇 평론가들이 그 당시에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 를 이미 예측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180석 얘기를 해서 총선 전후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매체들은 유독 왜 엄경영을 띄우면서 엄문어라고 지칭을 해줬느냐 왜 이 사람이 독점적으로 그 타이틀을 가져갈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했느냐 이것도 이 사람을 관찰할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2월 말을 달궜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소위 민주당의 비명 횡재 프로젝트 비명 횡사 횡사 진명 횡재 그거를 언론들이 엄청 때리고 있을 때 한참 민주당 지지율 낮아졌을 때 여론조사 안 좋을 때 2월 23일입니다. 이때 오마이뉴스에서 엄경영 씨를 인터뷰를 하는데 제목이 민주당 180석 마친 엄문어 이대려면 국힘 승리 다만 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거 인터뷰 곽우신 기자의 아이템이었던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이려고 한 거예요. 곽우신 기자도 하루이틀 짬바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앞에 2월 초부터 이미 180석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한 아이템이고 어쨌든 조회수가 대박이 터졌죠. 거기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70석 가까이 차지하고 민주당은 120석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한 바 있는데 이번 총선 말이에요. 총수 여러분 22년 총선입니다.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결과가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떤 계산이냐 이봐요. 먹이려고 하나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에서 과반에 육박할 거다. 일단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이겼던 부산 경남 지역구만 보면 된다. 부산 북강서 가비 이건 전재수 우원 지역구죠. 낙통강변체 핵심 지역구인데 이곳에 민주당 지지가 약화됐다. 아니 이번에 유일하게 이긴 곳에 심지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도 전재수는 압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부산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뜻인데 저는 이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가 약화됐다. 근거가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게요. 심지어 민주당의 득표율은 훨씬 올라갔는데요. 지난 총선보다. 맞습니다. 물론 생략됐을 수는 있어요. 굳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다면 북강서 지역구 조정이 되면서 전재수 의원한테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만덕 이동인가? 네. 원래 자기 동네의 동 중요한 동이 있습니다. 거기다 빠져나갔죠. 항상 전재수 의원이 60% 이상 득표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전재수한테 다소 불리해졌다라고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면 분석이라고 쳐주겠어요. 없어요. 그 얘기가 없고 지지가 약화됐다 하고 끝나면 안 되지. 부산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뜻인데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 두 번 스킵했어요. 약화됐다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부터가 걸작이네요. 점점 이제 세계관이 넓어지네요. 더 보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히틀러 몰락 얘기할 때 진단이 틀리면 그대로 줄줄이 틀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예요. 북강서갑이 약해졌다부터 틀리니까 뒤로 다 틀려요. 부산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다는 뜻인데 부산 민심은 경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심지어 총선은 말이죠. 옆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같은 권역으로 묶여도 부산 내에도 바로 옆에 연재구 옆에 수영구의 연재구의 후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번에 마포갑이랑 마포울이 서로 영향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하갑을이어도 사하의레 후보가 사하갑에 영향을 미치기도 개 힘듭니다. 사상구에 출마했던 문재인 정도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효과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10년 전에도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이상해. 자 그다음 진보세가 강한 울산 북구에서 진보당으로 단일화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 틀렸죠. 이상은 민주당 의원의 윤종훈 이겼죠. 쪽집게처럼 틀렸네요. 다 틀려. 하나하나 다 틀립니다. 이게 웃긴 게 예를 들어 부산 전체에서 질 것이다 라고 했으면 조금 봐줄만한데 쪽집게처럼 틀렸네요. 전체 수거가 안 좋다. 웃긴 게 차라리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다행인데 콕콕 찝어서 말하는 바람에 콕콕 찝어서 틀립니다. 이거 우리 전에 말한 수능 0점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 자. 그런 다음에 이상은 의원 반발 변수고 근데 그거는 수용했죠. 아니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단일화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변수들이거든요. 이상은 의원이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뛰쳐나가고 단일화를 요구하고 이럴 때 상당수의 그 지역을 공부했던 비평가들은 결국 단일화 협상에 응할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윤종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상은 의원 입장에서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보당의 지역정치를 아는 사람들 특히 울산 동북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분석까지는 안 하더라도 던질 때는 어쨌든 근거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충 넘어가는 거죠. 울산 동구 역시 마찬가지다. 즉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것도 슬쩍 넘어가지만 울산 동구 역시 마찬가지다? 틀렸죠. 울산 동구는 심지어 노동당 후보가 완주를 했고요. 노동당 후보가 9% 정도 득표를 했는데도 김태선이 이겼어요. 김태선이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이겼다고! 이거 진짜 너무 쭉쭉해처럼 틀린 거 아닙니까? 제가 20년이 기억이 나는 게 이때 보수 언론이 먼저 문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건 칭찬이었단 말이야. 제 기억은 그래요. 근데 진보 언론이 왜 같이 받았었냐면 문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별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얻어 걸렸다는 걸 딱 보면 알거든.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독일 걔 이름이 토마스던가요? 뭐 하죠? 폴! 폴! 이게 마치 자꾸 노원구의 엄마 아빠들이 오세훈이 오세훈이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듣기 좋다고 생각한 오세훈이 쓸모을 그렇게 부른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죠. 파월! 폴! 버스카드 들고 웃고 있는 정몽준 같은 거라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아.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길게 인용을 했냐면 얼마나 톡찌개척 틀렸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니까 보이시죠. 지난 총선 때 민주당 20석 국민의힘이 8석이었던 충청권 역시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길 만한 곳이 8곳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 모범 답안입니다. 완벽하게 틀렸죠. 총선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충청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흑막 같은 거 아닐까요? 대전, 충남, 세종을 석권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 시점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커플링 현상이 관찰되는데 그 부분이 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충청을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보수적으로 봤다고 민주당이 8곳밖에 못 이긴다는 비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전만 해도 7석이고요. 세종이 2석이고요. 여기서 이미 끝났고요. 그게 9석이잖아요. 그리고 천안갑을 천안갑을 아산시갑을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놓고 보면 당진 뭐 이런 거를 계산해놓으면 최소한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15개를 놓고 그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틀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대전에서는 민주당 승리 가능한 2곳 정도다. 전석석권했죠. 전석 이겼고 그리고 충북도 청주청원 4곳 때문에 4대4가 돼요. 보통 요즘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세종도 원도심은 여당에 유리하다는 이런 비평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 세종시장을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가져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2022년 지방선거를 다시 분석하고 오시고요. 아니 세종 원도심이 여당에 유리하다는 평은 진짜로 뜬금 없네요. 그리고 도대체 세종의 원도심이 어딜 얘기했는지 제가 앞에 선거 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러네. 세종 원도심이 선거 때는 선거 때는 이 얘기를 해도 말을 잘 못해요. 연기 읍내랑 조치원의 수치표만 가지고 못 이긴다는 얘기는 제가 선거 방송할 땐 드릴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이것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원중을 하나 노려볼 수 있는데 지역민심이 최근에 쉽지 않다. 원중을 이겼어요. 이겼죠. 자칫하면 민주당은 강원도에서도 0석이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호남, 제주 포함해서 민주당 의석수가 40석이 최 안 될 수 있어야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와 그러면 좋아 지역 비수도권에 대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수도권은 어느 정도 틀렸느냐 가장 중요한 수도권 판단은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지방선거는 기준으로 보면 인천도 많이 어렵다. 인천 2석 빼고 다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 총 49석인데 그동안 강화도에 사셨나 봐요. 계속 한강벨트 15곳에 종로를 더해서 16곳 와 그리고 강남 3구 그러니까 16곳을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 3구 8곳을 합친 지역구 24곳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중에 2, 3석가량을 제외하면 여당이 다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천 구로 강북 서대문구까지 민주당에서 모두 지키더라도 대략 반반 싸움 인세입니다. 야 그러면 48 실제로는 48인데 48 중에 24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분석의 반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문제는 경기도다. 현재 가지는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하다. 아니 이거 사실 정덕 중딩도 할 수 있는 얘기 급이에요. 정덕 한 달 차가 언애로시스 하면 이 정도 나오겠습니다. 약간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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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알아. 우리방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적어도 엄경영 보다 훨씬 잘 알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 동네에 버스노선만 하나 바뀌어도 나무위키 문서를 고치는 애들이란 말이야.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가 나무위키 편을 들게. God damn it. 그러나 민주당 우세지역이 접전지역으로 접전지역이 국민의힘 우세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게 뜻도였고요. 개혁신당으로 넘어간 여기서부터 가관입니다. 종천 남양주가 이원욱 화성 을지역구 같은 곳을 여당에서 잡을 확률이 커졌고 안타깝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이분들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성남시 지역구 네 곳 중에 세 곳도 위험하다. 이거는 어쨌든 두 개 가져갔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등당 두 곳. 화성 안성 평택 여주 양평 포천 구리 김포 등의 민심추위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의 자격이 안 되는 카테고라이징 입니다.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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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평택을 세 개를 같이 묶으면 일단 안 되고 화성 평택이 묶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안성은 따로 봐야 되고 절대 안 되고요. 포천도 별도로 묶어야 됩니다. 포천은 이번에 키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 김포 역시 따르게 묶어야 됩니다. 구리 김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구리랑 김포는 왜 묶었느냐 이분의 의도를 추정하자면 수도권 확대론 서울 편입론 이게 이 곳들에서 작동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우세한 어떤 아젠다를 던졌고 그게 먹혔다라고 해석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도 구도심과 신도심에 따라서 표가 갈릴 수 있다. 이건 물론 하나만 한 얘기지만 하나만 한 얘기인데 게다가 그걸 틀린 게 뭐냐면 파주는 지역구 이번에 조정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구분이 애매해졌습니다. 지역구 분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구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하려면 예전에 금촌이라든지 이런 파주의 완전 구도심 파주의 운정신도시가 들어온 전후기에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금촌은 금촌도 신도시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헬마는 파주삽니다. 지역구 조정에서도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운정신도시는 지역구 분리가 파주갑으로 되는 바람에 저는 항상 비평을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파주갑은 호남 다음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텃밭입니다. 저기 지금 지난 10년도 그렇지만 앞으로 10년도 파주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힘들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갑, 을지역구가 둘 다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을지역구에도 상당히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파주랑 고향의 주민심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면 정치평론가라고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을 분석하려면 파주하고 포천 분석이 핵심이거든요. 이걸 안 하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지력 영인 장수라서 여러분 저를 반대로 활용하세요 라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렇죠. 결과를 정해놓고 반대로 끼워 맞췄다는 거의 그 수준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맞는 추론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구를 다 합쳐봐야 백석대 초반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하려면 수도권에서 의석 70%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85석인데 현재 분위기에서 어렵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게 선거 결과를 그냥 숫자를 틀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풀이 과정이 이렇게 틀려버리면 이런 건 채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틀리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설사 맞췄다 해도 맞췄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물론 2월 말이라는 시기가 전국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 보수 결집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분석이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대선 분석이 아닙니다. 총선 분석이라는 거는 전국의 254개 지역구를 쪼개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국 판세를 보는 거는 구도를 보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지역구 분석을 할 때 의미가 없는 지표예요. 각 지역구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쪼개봐야 되는데 이분은 쪼갠 다음에 그거를 전국 판세에 갖다 붙입니다. 혹은 전국 판세를 지역구 세부 분석을 하는 데 갖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거야. 여기에 지역을 한번 껴맞춰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서로 구분해야 될 방법론을 헷갈려 하죠. 최종 페이퍼 쓸 때 보통 이런 식의 오류를 자주 저지르게 됩니다. 지역구 쪽에서 저는 말하자면 비평가 대 비평가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지역구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 지역구 분석을 안 했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을 했고요. 제대로 안 봤다. 그러면 왜 도대체 저렇게 하는 걸까 심지어 여론조사의 구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던 3월 13일에도 이 기조를 유지를 한단 말이죠. 같은 소리를 했다. 같은 소리를 했어. 그러면 최병찬 아저씨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헛소리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 말을 바꾸는데 이분이 이번에 유명해진 이유는 기조를 안 바꿨기 때문이거든요. 서서 죽었군요. 네. 아 선채로 말하자면 남천동식으로 표현하자면 Y자로 선채 죽었습니다. 유명한 황교원 짤 얘기죠. 황교원 짤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분과 이번에 세트로 묶였던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한 바 있는 신율명지대 교수님의 방송에 나가서 3월 13일에 170석을 유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뭔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유권자 비중과 투표자 비중이 다르다 하면 예를 들면 60, 70 인구 비례해서 60, 70 이상은 투표 많이 하는데 그렇죠. 30, 40은 좀 비슷하지만 투표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 투표율 양국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재보궐선거 때부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선 때도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투표율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0.1% 포인트 차이였는데 세대별로 보면 투표율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지방선거 때는 더 커졌고 그래서 지금은 투표한 사람 그러니까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60대 이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기반이 40, 50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40, 50 특히 50대는요. 그렇게 또 민주당이 완전 그런 것 같지는 압도하지는 못해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 우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170대 129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 개인의 욕망이 좀 비치는 게 분석하려면 앞뒤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좀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08년 총선이냐 이나 22년 지선을 가지고 선거 패턴을 분석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선거 즉 대선에서 너무 크게 보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표심의 포기 같은 것이 일어나거든요. 21년 4.7 재보궐선거가 그랬습니다. 박원순 오거던 선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상당수 민주당 표심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아주 자의적으로 포기했어요. 그때 샘플을 가지고 해석하고 싶다는 건 난 그냥 민주당이 졌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거기에 맞추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방선거 얘기했는데 지방선거는 대선 지고 나서 곧바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특히 30대 40대 민주당 지휘층이 대거 투표 포기를 했고요. 그 결과가 광주광역시의 투표율이 원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 37%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선거를 두고 투표율 분석을 하겠다? 이거는 그냥 제대로 안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2년 지소는 정말 많은 숫자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했었어요. 진작부터. 그러니까 이를테면 분석을 할 때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일레귤러를 제외해야 됩니다. 평균값에 가까운 결과를 가지고 근거를 대야 되는 건데 2008년 총선 이런 걸 어떻게 참고를 삼십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억지로 못하는 애들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걔네들은 적극적으로 이레귤러 샘플을 채용해요. 그겁니다. 그거 사실 그런 답안지 보면 식겁합니다. 얘는 성격이 어디가 못 와가지고 지금 이런 결론을 일부러 내지 싶은 수준이에요. 대학교에서도 리포트 받아보면 이상하게 일부러 써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특이한 줄 알고 근데 그냥 틀린 거거든요. 그런 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잘 보시면 비평가 내지는 평론가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총선 선거 분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오긴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것 같은 경우는 지역구별 판세 분석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 거는 투표율 분석하고 세대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을 하면 대부분 나오는 건데 구도 분석이랑 그 대신 보시면 투표율은 그렇게 일레귤러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보편적이라는 듯이 이게 이번 구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듯이 가져온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세대 분석을 하는데 이 두 평론가 분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50대는요 민주당이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하는 세대다. 이런 비평가를 저는 이번 선거에 처음 봤습니다. 40, 50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세대라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그 세대를 집중 공격하잖아요. 컨설턴트들이 이 문제를 힘들어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40대, 50대가 인구수도 제일 많은데 압도적이거든요. 투표도 제일 많이 하고 보수 정당을 너무 싫어한다. 그거는 그냥 상식 수준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수치를 대면서 반박을 못하고 그냥 아니 그런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40, 50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인데 노무현하고 같이 성인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정도나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결과를 봤기 때문에 22대 총선에 그래서 수치를 가져왔어요? 사전투표 아 저 저 저 출구조사 기준 비례투표 득표율을 보면 이분의 말이 얼마나 맞는지 틀린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40대 여성 남성 50대 남성 여성 이 지표를 보시면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걸 두고 이제 압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50대 여성은 조국혁신당 민주당 민주연합 합해서 60%가 딱 나왔고 50대 남성은 지금 사실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합하면 70%가 넘어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말이죠. 거꾸로 보면 되지. 40대 남성층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19.8%고요. 20% 같이 안 되고 40대 여성은 심지어 18.4%입니다. 그리고 50대 남성 23%고 50대 여성 29%입니다. 30%를 넘는 지표가 없어요. 이걸 두고 압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분석이 판단하고 있는 근거라고 되는 것들이 다 그냥 뇌피셜이거나 그냥 심지어 지어냈다는 느낌이 들거나 헛소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저 사람의 비평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냥 상식선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특이하네요. 이분이 또 50대는 민주당이 완전히 압도하지도 못해요. 라고 했는데 귀신같이 압도했네요. 아까 원주을 불안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종기현 의원 환호형을 지릅니다. 진짜 내가 정말 이겼구나. 예지력 0장수라니까요. 반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삼국지 3에서 반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가로서 저는 게으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비평가들의 말만 아침 라디오 참고를 매일 그냥 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번에 많은 비평가들 저를 포함해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60대는 우리가 알던 60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86세대의 첫 형들이 첫 선배 세대들이 이번에 다 60대로 대거 포함이 돼 있는 총선이기 때문에 60대 초반은 잘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 60대 후반하고 다른 투표를 할 것이다. 총선기가 내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거꾸로 가서 50대도 믿을 수 없다. 아니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헬마가 한 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총선의 60대 지지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고를 듣고 오죠. XSFM입니다. 나 얘기해요. 콕집어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집어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집어콕 콕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빅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은 또 할인을 합니다. 비건렌 탈모 47% 할인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쟁여놓을 때입니다. 저는 저번에 쟁여놓은 게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아직은 안 사도 되는데 비건 탈모 샴푸 그리고 트리트먼트 47% 할인하고요. 니치 퍼퓸 제품 역시 47% 할인합니다. 사실상 반값입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내일부터 합니다. 열흘이에요 딱.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외출하기는 걱정이 되는데 꽃구경은 가고 싶다면 우리 조물주가 밖에 안 나가죠? 아직도 꽃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씻어주는 빅그린 제품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빅그린의 탈모 라인업 바디 샴푸 라인업 전체 47% 할인 진행합니다. 47% 할인 여러분 어디 가서 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럴 때 대용량으로 잔뜩 잔뜩 댕겨놓으시면 좋고요. 빅그린 같은 경우에는 향이 특히 대놓고 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은은한 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점이 내 향 같아요. 잘 참고하십시오. 내 향적이라고요? 아니요. 아이가 아니고 샴푸를 방금 한 향 우리 고등학교 때 버스 타면 있잖아요. 그 향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향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원래 스킨톤 같은 기분이 됩니다. 약간 그런 은은한 향입니다. 자 빅그린은 물량 대처를 10년 넘게 해본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하고 다르게 품절돼도 바로 다음 다음 날 빨리빨리 입고 잘됩니다. 그러니까 막 주문하셔도 됩니다. 새해 뭐 봄 되고 하니까 운동 끊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아 지금 쟁여놓으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ml짜리 조그만한 용기 같은 거 몇 개 사가지고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죠. 빅그린 할인합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업체들 문제에 대해서 고관여층이 이번에 특히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단어를 쓰지는 않던데 여론조사 꽃의 반란이 이번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 밝혀지는 이런 얘기하고 지나가면 좋은 게 있죠. 여론조사 업체는 마치 성가비가 소개해드린 당처럼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 번 등록을 해놓으면 어차피 남이 여론조사 꽃을 제외하면 남이 돈을 주면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모두 다 비정규직이에요. 갑자기 막 혼자 사무실 차려놓고 그냥 막 해도 돼요. 어쩌다가 메이저 매체에 의뢰를 받아서 중앙일보가 의뢰하여 CBS 노컷뉴스가 의뢰하여 어느 회사가 심지어 사장 남천동이 의뢰하기도 하죠. 이름을 한 번 넣기만 한다. 어느 매체가 의뢰했다고 그럼 그때부터 장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장사 그리고 그 이름이 나면 그 다음에 또 주문을 받습니다. 이러면 중요한 건 뭐? 정확도가 아닙니다. 의뢰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깝죠. 그렇죠. 이래서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실제 여론에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이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평론도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사람들한테 충격만 주면 돼.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금 헬마가 나노 단위로 쪼개듯이 팩트체크 안 해거든. 맞아요. 망신 안 주거든. 망신 줘야 돼요. 이번에 제가 엄경영이라는 소위 평론 비즈니스맨 한테서 본 게 뭐냐냐면 충격을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번 처음에 빵 충격을 주니까 그 다음에 찾는 매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국민의힘이 170석 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온갖 보수 매체와 보수 유튜버들이 다 들러붙어요? 다 들러붙어서 이 사람한테 출연료를 안겨줍니다. 그렇구나. 와 아 비즈니스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물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내에 당대표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 다 들러붙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총선 국면에서 비평파이의 한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한 40% 정도는 이분이 가져간 것 같은데 엄경영 씨 많이 남겨먹었습니다. 이 틀린 소리로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분석 세대 분석 투표율 분석 다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슈와 현상 관련된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틀려야 돼. 꼼꼼히 그래야 다 틀립니다. 그래야 0이죠. 그래야 0이 되거든요. 0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를테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혹은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이번 총선을 전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에 동원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되고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중요해서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딸이라는 단어를 극단적으로 오염시키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걸 특이하게 자기 전유화를 한 분입니다. 조선일보식으로 오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좀 넓혀버리는데 아주 극단화를 하거든요. 특이한 그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객달 성향의 국민이 얼마나 되냐면 40대 육관자가 800만인데요. 여기에 한 반 400만 그리고 이제 30대 50대 호남 이렇게 해서 최소 500만 명 최대 천만 명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강성 지지층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하고 있고요. 사실 최대 천만이면 국민이 맞죠. 이재명 대표만이냐는 우리도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강성이면 난리가 이건 혁명을 해야 되거든요. 전주 민족이죠. 본인이 너무 약성 아닐까요? 최약골 우리가 평균 아닐까요? 이분들이 평균이고 본인이 너무 약성인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 규정이 실환가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유튜브 방송 댓글쇼에서 처음에 듣고 그 유튜브 방송 컨셉이 약간 여러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는 컨셉이니까 사실 만약에 조금만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도 댓글쇼는 당장의 CBS 문 닫혀 만들 정도로 논란이 될 발언들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저도 대기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성철 형이나 이런 형들 거기서 이상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막 시사평론가가 자기 어제 누구 찍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사고도 거기서 났었죠. 재밌는 얘기를 하는 데니까 그런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이분이 저희가 좀 전에 들려드렸던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신류래 정면승부 거기 나가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구나. YTN 무슨 TV에 나갔나? 그렇습니다. YTN TV에서 이런 말을 해요? 멀쩡한 방송에 나가서 정색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먹힌다고 생각해서 반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발성으로 실수로 나간 얘기는 아니고 본인은 반복해서 얘기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일단 비평가라는 사람이 유권자 집단을 정의하는데 500만에서 천만 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민족 구분이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자체 권역 구분이잖아. 아니 500만에서 천만 명이 뭡니까 이게? 이거는 KBS 세계는 지금에서 사람들이 이거 모를까 봐 소개해주는 쿠르드족이 어느 나라를 명료 그런 것 같은 거잖아. 이게 무슨 구분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500만에서 천만 아니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의 기본 자세 정의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비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비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도 아니야. 개딸이라고 뭐 소위 사회적으로 구분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대선 직후에 이재명 전 후보 그 당시에는 이재명 전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그의 낙선을 안타까워하던 강성 지지층 중에서 젊은 여성층 뭐 이렇게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조선일보의 규정대로 지나치게 강성화돼서 공격적 성향을 떴던 강성 지지층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러면 어느 방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든지 이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그것도 극단적 소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바람다리로 하면 이 극단적 소수가 민주당을 흔드는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 이게 비평가에 관심이 돼야 돼요. 근데 비평가에 나와가지고 500만에서 천만 명이다. 아니 빠르다. 이게 1945년에 나치 당원수가 850만 명이에요. 야 그거 그거네. 요걸로도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그걸로 규정하고 규정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조선일보의 타율이 높아요. 조선일보가 따돌리고 싶은 어떤 사람들을 규정지는 거 되게 잘하죠. 386 규정한 뒤에 그 성격을 바꾼 거 모두 조선일보잖아요. 우리가 손이 상승하고 이걸 한번 돌본 적이 있죠. 이 이야기를. 조선일보는 정치 혐오와 세대 간 혐오를 활용해서 개딸이라는 단어를 크게 키우고 어감을 둔갑시켜냅니다. 그 당을 까도 더 이상 타격감이 없을 때 그 당의 지지자 그 당의 당원을 까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무리화시키죠. 그건 다시 말해 민주당이 괄목상대라는 뜻이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정의당도 만약에 100석 120석 그렇게 됐으면 개딸이라는 소리 들었을 거라고. 다만 이 이름을 짓는 패턴이 단독선거 찬탁반탁 운동할 때 시절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사실상 공포에 가깝고 적대심에 가깝고 서북 청년단이 읊조리는 메시지에도 가까워요. 우습지만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거는 사실 빨갱이 머리잖아요. 그런 식의 패턴화에 익숙해져서 비평의 도구로 전율을 해버리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패턴 따라가지 말라고 진보 정치인들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틀리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총선 국면에서 비평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패했던 대목이 민주당의 경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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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많은 소위 우익 비평가들의 자기 신념이 들어가면서 개딸들이 공격한 혹은 비명 행사가 된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그 경선을 규정을 너무 쉽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보스 정치 말고 다른 정치를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그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던 게 민주당이 작년 6월에 그때는 노웅래 비명인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내놨던 내부 보고서 그 보고서에 보면 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증가했는가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대선 전후에 110만 명 정도였던 게 대선 이후의 기간 동안에 250만으로 당원 숫자 그것도 투표권이 있는 진성 당원이죠. 권리 당원 숫자로 확대가 되는데 그 권리 당원들이 경선에서 어떤 투표를 하는가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그래도 틀을 갖고 들어와야 이걸 비평이라고 하는 거지 개딸이 천만 명이다 해버리면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먹히는 것 같으니까 YTN에 나가서도 하고 펜앤마이크에 나가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의 고정 출연을 하게 되는 게 이번 정권의 패턴이고요. 그러면 저도 느끼지만 그렇게 계속 거기에 더 출연을 많이 하고 싶어서 발언의 강도를 높이다 보면 원래 하지 않을 것 같은 말들로 자기가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네 어때 그렇게 이상한 중독 증상에 시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우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항상 경계하는 게 저도 소위 말하는 진영 유튜브에 출연을 많이 하는 생업이니까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제가 항상 제 마지막 지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어디 가든지 간에 지지층을 지칭을 할 때 우리라는 말을 가능하면 저는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거 되게 긴장하기 시작하면 엄청 이런 말밖에 안 떠오르네요. 엄청 살까는데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언젠가 망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가능하면 민주당 지지층 야권 지지층 이재명 대표 지지층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면 저의 정치 성향이라고 상관없는 얘기죠. 우리는 오래 봐서 알잖아요. 우리나 우리 편이라는 단어 쉽게 쓰던 사람들 5년 뒤 10년 뒤가 어땠는지 알잖아요. 저의 어떤 최저점에 대한 경계인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우리라고 순간적으로 발언했다가 정정하는 경우들이 저도 있는데 저도 자주 우리라고 했다가 바로 정정을 하는데 가끔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또 생방을 하니까 아차 싶을 때가 많지만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엄문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펜앤마이크에 4월 5일에 출연을 해가지고 PK 지역의 예상 의석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오만한 일이지만 PK 지역에서 4월 5일 시점에 민주당의 예상 의석수가 0석입니다. 어떻게 0석일 수가 있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빵이라고 예측했어요. 4월 5일날. 물론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한 석밖에 못 건졌다고 하면 엄문호 선생님이 4월 5일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산 영석을 비슷하게 맞췄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의 자료를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후보들도 모르는 지역의 흐름을 본인이 읽고 뭐 천공도사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그냥 출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임경빈도 저도 다 표로 계산해 봅니다. 정덕은 그 짓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옆에 조용히 있는 박방균 변호사한테 귀속말로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밖에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사실 틀릴까바라고 얘기했는데 틀릴까봐가 아니에요.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 비합리적인 계산을 밖에 충분히 떠들만큼 거를 채가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왜 자꾸 진행자들이 게스트들한테 비정규직인 게스트들한테 몇 석인지 맞춰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책임을 그들이지라고. 사실 그것도 좀 고약한 지식이네요. 책임에 외주하거든. 근데 이걸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분석을 할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무익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그 지역에 다 살아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 현장을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기자라든지 기자는 현장 취재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중요 참고자료였던 게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매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글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 우리 지역구 분위기가 어떻다. 혹은 심지어 그걸 정교하게 동별로 분석해서 올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들도 참조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총선은 좀 상황을 장악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부산 영서 울산 영서 경남 영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혼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 놓고 결과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4월 5일에도 이 헛소리를 하다가 결과가 자기가 완전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이 된 상황 그러고 나서 자기의 요람이 된 펜앤마이크에 4월 11일 아침에 출연을 합니다. 아 진짜요? 결과 나오고 또 출연을 했어? 그 바로 직후에 아 진짜요? 대박. 4월 11일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신 심정을 좀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심정 말씀드리기 전에 어찌됐든 제가 예측한 표심과 너무 다르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 했는데요. 제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해서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고 반장합니다. 아니 구술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 다음에 정성이란 치성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측을 한 다음에 내 예측이 맞게 해달라고 구술했나 보구나. 불쌍한 닭을 죽이고 아니 김고은이냐고요. 아니 어떻게 분석가이자 비평가의 입에서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해. 하늘이 나옵니까? 아니 총선 결과가 하늘이 결정해요? 아니 이게 무슨 시대 우리가 소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삼한시대인가요? 말이 안 되는 비평가로서의 포기선언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나평론거 아니다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정성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하자면 이 유튜브 채널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정성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진 게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엄경영 씨가 해주고 있어요.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해서가 답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내놓은 예측도 최대한 공정한 크리테리아를 통해서 내가 분석해서 내놓은 예측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원해서 내놓은 제사장의 재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라는 말을 예측인 것처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사기쳤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왕을 재물로 바치지 않아서 비가 와 안 왔던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비는 기단의 변화에 따라서 오는 거죠. 이 문제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일단 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붙여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 엄경영이라는 비평가의 비평적 파탄이 아닌가 비평적 몰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평론가의 몰락을 상징하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오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일단 들어봅시다. 어쨌든 이 방송 3사 출구조사가 70억을 들여서 했는데 연례석이나 차이가 났다는 건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불과 7, 8시간 사이에 변동인데 뭐가 문제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개헌저지선 붕괴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방송 3사의 어떤 성찰과 반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백책 마련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야 나만 틀렸냐? 본인이 추돌사고 내놓고 옆집에 문콩난 거 아주 뭐라고 하는 아니 본인은 70석을 틀렸잖아.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아니 일단 뭐 전제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총선 출구조사는 맞추기 어렵다는 건 모든 비평가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도 14석 틀렸거든요. 이번에도 14석 틀렸고 물론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7시간 8시간밖에 텀이 없었긴 하지만 개헌저지선 붕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였다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해설가들의 문제이기도 한 게 일단 범주를 넓게 잡아놨었기 때문에 방송사가 특히 KBS 같은 경우는 개헌 붕괴가 아닌 것까지도 범주를 잡았었거든요. 해설을 잘해줬으면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흥분해서 중간선 딱 따지면 204석이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에 조금 더 가깝지 방송 3사만 반성할 문제냐. 그리고 그게 70억 선가 무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 3사는 어쨌든 간에 이 평론가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게 너무 다른 얘기죠. 개헌선이냐 아니냐는 틀렸지만 경향은 맞췄잖아요. 민주당의 대승은 맞췄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대. 그리고 이게 이제 잘잘못의 문제를 따질 때 제가 죄송한데요. 쟤네가 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는데 너도 잘못했다가 아니고 나보다 쟤네가 더 나빠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사람이야말로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친구는 왜 친구들이 자기만 빼놓고 술자리를 하는지 모레 이해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을 저보면서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방송 3사 70억 쓰고 틀렸으면 이건 이상하지 않냐. 엄경영은 그냥 혼자 이상한 사람이고 혼자 이상하는데 70억을 쓰지도 않지 않았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기 남아있는 방송 3사의 과제는 엄경영 씨에 비하면 훨씬 공정한 문제예요. 지금 11년 됐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그리고 사전투표가 아직도 정착하는 중이에요. 이건 마치 세주소 같은 거죠. 정착하는데 20, 30년 걸릴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40%,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를 못한다. 지금처럼 방송사마다 업체마다 따로 만든 보정식을 가지고 보정을 한다. 그러면 여전히 편차는 계속 클 거예요. 그 문제는 더 많은 돈을 들이든지 해서 바꿔내면 될 거예요.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 하지만 우리는 엄경영 씨가 왜 이랬는지에 대한 문제는 고찰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헬마는 이유를 알고 있는 듯 하지만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 아마 이 비평가들이 왜 그렇느냐에 한탁수 묶음이 될 것 같은데 엄경영은 펜앤마이크 고정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한 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최병천은 자기 책과 강연을 파는 게 원래부터 더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핵심 고리는 저는 결국 비즈니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비즈니스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직업 윤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 직업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게으르고 시대에 뒤처진 시대를 호도하는 혹세무민가들이다 그런 규정을 하고 싶은 총선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펜앤마이크에 출연하는 비평가는 잘나가는 비평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저는 약간 규정이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유튜브의 시청층이 넓어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간다고 혹은 지상파에 나간다고 이걸 격을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데 이제 나간 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종합해보면 썩 좋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우 매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응원에이터의 질문은 그거죠. 잘나가는 것인가? 적어도 펜앤마이크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서 엄경영 소장은 가장 잘나가는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상파에도 나가고 펜앤마이크에도 나가니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체크해드린 저 다 틀린 추측 덕분에 말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더 틀린 양반을 만나도록 이거보다 그럼 그 사람은 중용해야지 그래서 민주당이 중용했던 적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E, W, K Thank you.